안녕하세요. 2023년도 군포시 시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강연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좋은 계기가 돼서 자주 이런 죄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15년 이상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번도 이렇게 떨어보지는 않았는데요.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이 저 뵈니까 괜히 가슴이 좀 떨리네. 그 다음에 당정동 공업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한올물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공영 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